엄청 많이 보였어요. 1.4마명 와우 너무 커서 안될 것 같은데 왜그래 시작했나요? 필터를 뭘로 해야되지? 필터를 뭘로 해요? 잠깐만 필터 뭐하지? 와우 하트 너 왜 삐약이를 너 리라크만 있는데? 안올려 얼굴을 찾아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좋은데 필터를 몰라 아무거나 눌렀어요 다이아몬드 모양 다이아몬드 와 진짜 사람이 많이 모였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언니 여기 줘봐요 아니 줘봐요 이거에다 넣을게 어머 개인방이다 진짜 크다 여러분 진짜 크다 이거 잠깐만 반려문드?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손가락으로 가렸다 아우 미안합니다 하트 이거 우리 정상 맞아요? 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누군가 보고 있다니 너무 창피하다 4명이 다 모였냐고 물어보셨어요 네명이 다 모였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모여 아니 뭐였어요 이거 뭐야 1 2 2 2 3 우리 앉자 자리에 이제 사람들이 못 믿겠대요 나도 나오면 안돼? 저도 못 믿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장 3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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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질만 좋으면 되는데 뭐해 어 그렇지 이렇게 앉자 넷 명이서 아하 어머니께 너무 커가지고 왜그래 너무 커요 언니 그거 하하 인간적으로 이게 같이 하는 게 있을 텐데 모르겠다 아니 내 생각에 내 건 옆으로 할래 그래야 다 보일 것 같아 응 가로로 하시고요 가로로 하시고 자 옆에 이렇게 쭈루룩 쭈루룩 응 같이 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아니 우리 이거를 세팅을 하고 켰어야지 아하 뭐야 아닌데 민지는 이 위에다 놔도 되겠다 겹쳐서 지금 라이브에요? 라이브에요 이거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해도 돼요? 응 아 됐다 아 빨리 차서 앉자 나 못 골랐어 못 골랐어 어떡해 안 골라도 돼요 어 잠깐만 아 이거 아닐 같은데 이거 세팅 오 이거 정리가 안 됩니다 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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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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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가야겠어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가야겠어 아 근데 또 여기 그러니까 케이크 날 가려서 안 보여요 케이크 좀 여기 갖고 와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님들 네 어머니 아잠 어머니라 지금 젊어요 어 야 내 반은 아무 줄 아는데 이렇게 하면 양 이렇게 하면 안 돼 잠깐만 이게 너무 여기 한 거야 여기 네 연결 상태가 좋잖아 이걸로 해 다시 저어줬어 아 나 왜 필터가 왜 다이아몬드가 없어 내 거는 언니 집착하지 말고 빨리 왜 이렇게 해요 아니 그냥 뭐든 돼 아 이거다 이거다 아 알겠어요 네 하고 올라가 어 빨리 먹어 앉아야 돼 잠깐만 어 앉으시다 토스트 앉으세요 응 토스트 아 해야지 근데 내가 앉으면 아 여긴 보이네 또 부모님꺼는 부모님꺼에요 여기 보이니까 오 그래 누구든 보이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써요 뭐셔 이거 보지 않아 저 모자가 안 오르잖아요 아 왔다 아 왔다 왔다 다 매일 인정을 하는데 어 누가 미쳤어요 누구야 언니잖아요 와 혼내던데 비비에 그게 없어 초콜릿 있어요 무슨 말이야 초콜릿 민정은 앉아 앉아있어요 다 아 언니 좀 더 이쪽으로 와요 톡피쇼 갔습니다 오케이 아 제 모자가 언니랑 가리지 않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잘 묶어서 어쨌든 3명씩밖에 안 나오고 있어 이쪽은 아 그래요? 이쪽 3명 막 3명 이거 중간에 거 이쪽으로 나와요? 좋아요 아 이게 가로가 나오네 가로가 근데 내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아 립초어 그거 아 오케이 아 그러네요 가려주세요 여러분들 멜론 먹을래요? 갑자기 후식이 이제 와서 멜론? 멜론 여러분 왓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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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너무 크게 하면은 손님들 계세요? 이미 오케이 안녕하세요 왓서피쇼니원 안녕 축하해요 우리 블랙잭들 우리 블랙잭들 보고싶어요 오 오 오 오 내 거 끝봤어 연결상태 좋지 않대 왜? 아니 모아서 그래 오케이 오 저희 가려도 되는 거 이렇게? 쏘리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이줄브데스 다이줄브데스 옆에 티카츄가 있는데 치카츄 치카츄 치카츄은 누구예요? 치카츄 치카츄 야 좀 세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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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치소 치소 세워줘 좀 개를 밀어줘 요래요래 개를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 밀고 가운데로 하면 돼 네 그렇지 약간에다 놓고 놓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정신없다 이야 아유 미안 아유 미안 알았어 이거 킬게요 네 이거 여기로 할테니까 옮겨주세요 네 초가 그렇게 있어 우와 이거 말이에요? 아니 그 같이 이거 해요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갈 때 뭐라고요? 오 오 빨리 옮겨 봐 옮겨 봐 오 오 오 오 뜨거 뜨거 아 조심해요 할래서 다른 노래 왜 왜 그리라 딴 노래 자 이거 우와 됐다 이거 우리가 했던 거 기억이 안 나 이거 짬들어. 소화해야지. 아 이걸 소화해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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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다 붙었어. 어떻게 해. 불꽃이 좀 해야 돼, 노래. 무슨 노래를 해야 되는지. 10주년 축하죠. 5, 6, 7, 8. 10주년 축하합니다. 뭐죠? 10주년 축하합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아니지. 사랑하는 블랙잭이지. 해야 돼요. 10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블랙잭잭. 10주년 축하합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원은 마음속으로 하고 Y가 높았네. 괜찮나요? 네. 마음속으로? 다 준비됐으면 알려줘요. 10주년 축하합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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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거 두 번째로 해봐요. 아 진짜요? 너 많이 봤니? 저희는 생일 때는 나 이거 두 번째야. 두 번째 거? 심지어 내가 안 했어. 누가 터주고 해가지고. 아 좋아하는 거? 아니요. 인스타 라이브. 아! 왜 사람들이 좋아할 거 같아. 인스타 라이브. 누구랑 어따 대고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왜요? 얘를 좀 이렇게. 이렇게 됐죠? 됐잖아요. 네. 오! 연결이 안 좋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뭐 얼굴 보려고. 그쵸 뭐. 탔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너무 좋고요. 네. 아 내가 또 MC인데 또. 언니가 해봐요 그럼. 네. 진행해주세요. 아 진행하려고. 쌍박에 해주세요. 맞아 쌍박TV. 아. 와우. 아 이거 진행해주세요. 진행해. 나 하나만 어떡해. 저 중간 거 있잖아. 내가 너무 안 보여. 오 저. 크크님. 크크님 누구세요? 아 코코다 코코. 코코 기억나요? 우리 공연 보러 온. 참스 친구 중에. 참이스. 참스. 나 학교. 중학교 친구 중에. 그 조그만 여자 있잖아요. 거저. 기억나요. 그치? 잠깐만 여기다. 여자가. 여자가. 아니. 웬일이니. 밥방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바쁘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지인분들. 연락 주지 말아주세요. 잠깐만 지금. 양념 부탁드려요. 아니 내꺼는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양념 부탁드려요. 그게 어두운 거야 그냥. 응. 알았어요. 집착 안 할게. 창의하지 말라. 라옹이 너 생일 끝났지 마. 예이 Puerto VA eng J. 지금 한nessting 회의 다닉 мі constitute raket. 저fest의 오기. 요새 좀 바꿨거든요. 제 이미지를. 어떻게. 어떻게 바쁘신데? 이미지를 어떻게 바꿨어요? 약간 좀 스타일리쉬하고 뭐요? 스타일리쉬하고 나 너무 맘에 들어요 지금 보자 스타일리쉬해요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왜? 지금 되고 있는 거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쨌든 혼자 자기가 이걸 보고 그냥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혼자서 그래서 이상하더라고 약간 느낌이 혼자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저 연결이 자꾸 딱 왜 그러지? 아 무슨 할말이 있나? 할말이 그냥 아니 그래도 케이크 우리 같이 오늘 밥먹어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도 그 밥 뭐냐 먹고 인사는 같이 하고 싶고 케이크도 그래도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됐어요 오늘 체린이가 사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네 명이 스케줄이 다르니까 이 모이기 굉장히 힘들었으나 다들 스케줄을 빼고 미루고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나 저 오자마자 이렇게 나 저 오자마자 이렇게 아니요 아까 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막 아니 아니 추측할게 나 안 올라오는데 추측할게 추측할게 넌 스타일 바꿔도 돼요 스타일리쉬하게 엄청 울어가지고 달아 언니도 우는 척하고 아 나도 울컥했지 아니 울컥했지 우리 됐다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봤고 근데 진짜 우리 몇 시간 같이 봤는데 지금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죠 그치 너무 여긴 정리하려고 그러고 아니 글씨 계속 얘기해 끝이 없어요 오랜만에 본 것 같지도 않고 맞아 그런 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또 달아 언니가 언니 성격상 왜 연결상태야 괜찮아요 아니 언니가 또 원래 우리 챙겨주듯이 또 해줘가지고 케이크도 푸른 후깡 덕분에 케이크도 하고 이렇게만 몰래서 보여줄게요 네 케이크 이렇게 파이어 사진으로 해서 직접 주문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근데 진짜 너무 안 편한게 뭔지 알아요? 또 고모님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이 사진으로 왜 썼냐 똑같아 자 심지어 여기 하지마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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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재밌는 아이스크림은 물론 녹았지만 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먹어요 근데 못 먹어 이제 너무 녹았어 나 많이 먹었으면 좋았어 마시면 됩니다 어? 나는 못 먹어 야 내꺼 좀 줘 봐 안돼 에이 이런 거 못 먹어 아니 언니 내일 어? 내일 스케줄이 있다던데 아니 내일 봉언니가 그 드림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유우우웅 왜요 왜요 시연양이 나를 위해서! 시연양이 나를 드린 코너들을 얘기해줄 게 고맙다고 우리도 언제나 멤버들을 응원합니다 버튼이 눈조차가 눈인거 들어 와요 너가 안 보이잖아 너가 내 여기를 앉아 연결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좋아 이거 나 주라고 앨범 홍보해 줄게 여기 밑에 여기 있습니다 네 받았어요 싸인실리요? 응 이거 또 받았어요 네? 아 그거 저기 있어요 아니 안 주셔도 돼요 할 말은 또 없네 아니 내가 이럴줄 알았으면 대본을 써왔지 그러면 여러분 MC잖아요 이거 저 있어요 안 쓰는 거예요 모자가 안 어울려서 아 싫어요 아 리락콘한데 구미 때 날려면 좋아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요? 뭐요? 뭘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라든지 지금요? 오늘? 아 내가 아까 이거 말했는데 내가 프린스 동구 시절에 아버지랑 우리가 진짜 지각을 한 스타일이 아니고 극잡한 스타일이 아닌데 그때 우리가 그때 너무 급했나봐 아직도 기억이 없는데 인기가요 할 때 언니가 냉비쳤어 너 가라하게 들어갈 기억에 남고 너무 랜덤하지만 난 집에 쫓겨네 난 뒤쪽 집에 잠깐 놀러 갔었었죠 아 그 정도에 놀러 갔었죠 아 그 정도에 놀러 갔었죠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되는데 나는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어머 이게 저희 라이브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좀 시끄럽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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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방송 가는게 아닌데 안 자고 있는거야 새벽에 얘네가 나가야되는데 왜 아무리 안 자고 있는거야 이거 꽃이 치워지지 이게 출연하실 텐데 괜찮으시면 네 죄송해요 빨끗하게 깨요 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가지고 깨워야되는데 지금 같으면 깨웠을거야 근데 그때는 너무 아 얘들 피곤한데 자는데 깨우면 어떡하지 학생이 깨우다가 냄비를 쳤지요 아 100번 했다고 나도 하는 얘기에요 어 그래? 그러면 알겠지 나도 알게 자 그럼 다른 얘기에요 아니 기억에 남는거 그거랑 아 나 그리고 또 하나 보 이거는 공감할거야 아니 일본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그 일본에서 의상이 항상 같았으면 좋겠다 고어웨이 때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 뭐지 고어웨이 때인가 고어웨이 때인가 아니면은 원래 같은 거 그 사이인가 암튼 그래서 크러쉬 크러쉬 전이야 근데 그 언니가 왜 번개 제레미 맛보기 그거를 하러 갔는데 이게 2주동안 우리가 스케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이게 옷을 똑같이 입어달라는 거야 맨날 왜냐면 공평해야되니까 방금 나오는 모든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빨지않고 2주동안 입었던거 기억이 아는데 기억이 아는데 기억이 아는데 아니 근데 진짜 나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2주인거 너무하는거 아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못 빨았어 우리가 다음날 너무 일찍이고 그 현실을 몰랐어 그럼 걔네가 빨아서 줬다 생각했어요? 약간 피쉬 냄새가 좀 나 피쉬 냄새 약간 냄새가 나겠는데 어 그러지마 아니 나 그게 아직도 너무 찝찝해가지고 나중에 지금도 그치 그거 말고 없어요? 나만 계속 이런 약간 좀 이상하게 안아 안아 너무 많아 그때 수살식때 힘이 벗겨진 것도 생각나고 맞아 그때 언니 막 그냥 벗어버려 근데 원래 기사들은 또 기사님들께서 좋게 써주실 것 같아가지고 좋았으면 좋겠어 근데 죽으라고 발에 힘이 좀 한쪽만 빠져가지고 네 엄청 무서웠어요 네 저는 그때 생각나요 우리 타임스퀘어 벗어 아 맞쥬 와 미국에 벗어버렸는데 네 그때 정신이 없었지 맞쥬 아 나 그때도 내 포니테일이 떨어져가지고 아 똑같이 떨어져 앞에 아 이건 일본에 기억나 너무 무서웠어 웃겨 아니 왜냐면 955일 때 처음에 청병 퍼져대 근데 갑자기 뭐가 물컹이 계속 가리키는거야 내 머리인거야 우린 보이는 상황 우린 보이는 상황 보인거 너무 무섭잖아 이게 머리가 그냥 안 잊었어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기억나 그 왜 전용돈 선배님 닮은 오빠 닮은 님이 있던 그 방송이 아 2세대 아이돌분들은 다 아신거 뭐 또 할 말이 없네요 뭐 많은데 아니 근데 그냥 인사하고 싶어서 응 얼굴 보고 맛있어 포기했어 인사하고 싶어서 인사하고 싶어서 인사하고 싶어서 내꺼 자꾸 꺼져요 바이바이 뭐 어차피 뭐 어차피 바이 하하하하 쿨하게 아니 그냥 인사하고 아니 몇고 말해 인사하고 싶어서 인사하고 고맙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벌써 10살밖에 안됐으니까 앞으로도 그리고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봉언니랑 민지도 나올거고 하니까 달아 언니도 그렇고 달아 언니 요즘 MC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능에서 춤을 나고 열심히 추고 있어 CM도 나와야죠 저요? 나와야죠 네 그럼 예스 예스 그러고 싶죠 열심히 그러고 싶네요 응 그러니까 응원 끝까지 따로 있더라도 항상 블랙잭 다같이 똘똘 뭉쳐서 응원 해줬으면 좋겠고 응 영어로 뭐지? 어? 나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 잘 뭐라고 하지 그러게 댓글을 보고 다들 보고 싶다고 응 목소리 듣고 싶대요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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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아내기 요새 노래가 되게 무거웠는데 내가 얘기했죠 활동할 때보단 실력이 늘었어 자 되고있나요 퇴근할 충전 왜냐면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악 아휴 아니 나 여기 다시 못 오는 거 아니야 포기해 아휴 진짜 보고싶었대요 민지야 저거 다 나오니? 너무 깜깜하긴 해요 너무 어둡긴 해요 조명이 이렇게 할까요? 조명이 어두워요 조명이 어둡고 아무튼 진짜 부르쳐 아무튼 자꾸 캐리더에 되지만 우린 일단 너무 즐거운 언니 좀 더 와서 이렇게 나오는 하나라도 연애기미가 엄청나요 우리는 어쨌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뭐요? 할 말 없으세요? 사랑합니다 그냥 너무 반갑고 미안한 것 같아요 랩쉐이들한테 고마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만나려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오늘 만났잖아요 아 우리? 우리 한번 만나세요 어벤져스 안 보셨다면서요? 어벤져스 보러가야죠 어 갑니다 내가 원래 탕타지 안 봐가지고 사흥이한테 물어봤어 어 저 탕타지 안 보셨는데 아 또 테이미어링 하자면 가야지 썬블비 하고 가야지 맞어 오늘 제 차를 끌고 왔어요 어 차가 어디요? 노란차 새로 저기 했어 엄청 귀여워요 그리고 엄청 좁아요 사흥이 사이즈야 귀엽던데요 잘 어울리고 아 그리고 아치 일본같은게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가까이 볼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멀리서 찍기 때문에 근데 진짜 오늘 화면이 커서 좋네 저거만 보냈네요 그러니까 이럴때도 이렇게 쓰네 축하한대요 감사합니다 노래 불러달래요 우리는 만난지 10년 넘었지 어 우리는 뭐지? 상하념 징그럽게 오래됐다 징그럽게 오래됐다 그러니까 노래요? 노래를 자꾸 불러달래요 마주친 누구신 우리 이런 그룹이었나요? 우리 트로트 그룹이었나요? 아 여기 채린이 좀 묵묵한데요 예약한거라 예약을 하는데요 지금 아까 오셨잖아요 불방 끝내는게 좋은거죠 난 그냥 우리의 메인 포인트는 인사하고 싶은거고 우리 다 잘 잘 지내고 있고 네 왜냐면 또 너무 포인트 없이 또 정시업 내릴까봐 맞아맞아 그리고 핑계킹은 그냥 같이 하고 있어서 왜냐면 제가 뭔가 맨날 챙겨주고 이런게 부족하잖아요 항상 그리고 다면 또 딸이 끓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다같이 모여서 저희도 너무 좋아요 우리도 이걸로 솔직히 10주년 핑계로 또 만나고 진짜 엄청 수다도 많이 떨고 지금 얘 말이 안나요 왜 제가 생각할거 같아요 아니야 요즘엔 좀 감상적으로 해가지고 감상적으로? 아니야 아니야 감상적이에요 뻥이에요 쌤치 아니야 그런거 이제 안해요 아 이제 끝내는 생각 하나요 네 아 제 매니저님 매니저님 오셨어요 누구 매니저님 나 매니저님인데 나 오켰잖아요 누군가 누군가 근데 기다리긴 하신 줄 알았는데 뭐를 무슨 너 매니저님 아 여기 마산인가요? 일단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시한번 내꺼만 아 그만해 꺼 아니야 다시한번 할까요? 컷하고 컷 컷 손을 다같이 잡을까요? 응 오케이 아 근데 우리를 자르는거였다 그러네 아 그러면 조만의 다리를 살짝 조만의 다리를 죄송하네요 뒤에 자르세요 자르세요 그렇게 좀 마음이 말이 이상하다 자르는거야 아 이거 똑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대표를 자르지 마 오케이 마무리입니다 네 저희 너무 우리 너무 싫어서 가서 정신없었어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우리 또 다음에 어 10 아니 20 주녀들 만나야 돼 왜 15년? 일찍은 안돼요 우리 10년 뒤에 만납시다 10년 뒤에 만납시다 10년 뒤에 만납시다 우리 스타일 말만 들은거에요 응 저거 좀 틀려요 충전해요 또 그래요 잘하네요 그리고 채연이가 아니에요 나보고 채연이가 복숭을 줄수도 있어요 아 그냥 계속 보도받기 위해서 이거 그냥 자기가 지른거에요 맞아요 제가 원하신거에요 그냥 지른거고 전혀 전혀 전 모르는 기분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상하다 그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좀 보여줘 난 모르는 겁니다 괜찮다 이렇게 이상한 바람이 왜 말이 없었네 버리라 나 감동 뭐지 감동 몰라 뭐지 그냥 좋아서 좋아서 약간 활발히 잃었어 그냥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우리 팬들도 다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그냥 네 우리들이 되게 사는 마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나 요즘 이런거 못하겠대 요즘 아이돌 친구들 뭐 많이 하는데 나 옛날 것 같긴 해요 민지 잘하네 민지 항상 어 잘하네 어 막내로서 이럴때 이럴때 책임을 져야 오늘 막내로서 달아언니의 스시를 좀 먹어주고 제 스시를 먹어주고 하트 대신해주고 아 몰라 오케이 하 아쉽다 뭔가 아쉽다 그래서 내가 자꾸 시간 끊은거에요 뭔가 우리 그냥 이해해 왜 왜 또 아니야 말하지 않아도 알죠 응 아무튼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좋아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냥 아무 그게 좋아 그냥 자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응 몇 다 다르지만 응 뭐가 달라요 하는 일이에요 응 지금 오우는 오우 잘 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릴 제가 또 다 해주고 있어 아이콘 친구들한테 배워가지고 너무 잘해줘 하하하하 아이돌 신부들 꼭 많아 요즘에 듣다 보도 못한 애교가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 하하하하 그 쇼를 다 하는군이지 응 우리들 아저씨 나 상남자잖아 하하하하 상남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모르겠지만 음 그 뭐지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하고 우리 또 만나요 네 만나요 해야 돼요? 응 넌 넌 넌 말 없네 마지막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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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종료 아이씨 종료 종료 종료